인천예술고등학교입니다. 학생작품 전시회가 있어서 관람하러 오게 되었습니다. 예술강등학교 특유의 분위기와 감성이 느껴집니다. 이 낙서한 보드도 하나의 작품 같습니다. 잠시 학교를 둘러보고 전시회장으로 갑니다. 이곳은 인천예술고등학교의 예술관입니다. 제26회 학생작품 전시회가 상상, 감각을 더하다 라는 주제로 6월 7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시회장의 이름은 갤러리 온입니다. 예술고등학교의 예술관 건물이라서인지 디자인이 독특하고 다이메닉한 분위기와 천창이 특히 인상적입니다. 갤러리 온 1층에서는 예술고등학교에 계신 교사, 강사분들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제 전시회장에서 갤러리 온 지하공간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갤러리 온의 지하공간에도 학생들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었는데요. 총 71명의 학생들이 참여한 상상, 감각을 더하다는 주제에 걸맞게 다채롭고 재미있는 작품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작품을 감상하던 중에 학생들이 실제 실기 작업하는 모습을 실시간 우연히 볼 수 있는 전시회의 동선으로 흥미로웠습니다. 학생들이 사장에서 학생들이